으흐흐흐흐흐흐 오, 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고우 아하 먹어볼까 먹으러 가는구나 아 면 냄새 좋구만 면 좋아나보다 안녕하세요 이모 어저께도 뵙고 오늘 또 뵙죠 애교둥 애교둥이네 야 쉽지 않네 이렇게 보니까 애교둥이네 저 그거 불고기 일단 두개랑 네 그거랑 그냥 물 일단 두개 제일 많이 가는 식당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평양냉면을 또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가는 저희 단골집입니다 평양냉면 너무 좋아해요 약간 음식 시켜서 누굴 기다리는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눕는 거야 누굴 기다리네 추수하게 하하하 맞다 누구야 누구야 여친 공개해 하하하 하하 아 왜 안 와 이게 왜 음식이 안 오냐는 거였어? 왜 안 와 이게? 나 사람인 줄 알라는데 사람 기다리는 거 아니죠? 나도 사람 기다리는 거 아니죠? 왜 안 와가 고기를 왜 안 오냐 배고파 죽겠어요 아 뭐냐고 아 진짜 배고파 우와 이야 어우 맛있겠다 어우 진짜 맛있겠다 오우 아우 복스럽게 잘 먹네 누가 오신 건가요? 아 음식이 입장하셨습니다 평양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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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오셨어요 우리 평양냉면 씨가 오셨어요 우리 평양냉면 씨가 아 아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와 엄청 맛있게 빌레떡도 시키고 야 근데 진짜 많이 시켰다 아 좋다 좋다 맛있게 먹는 거 맛있겠다 맛있겠어 맛있겠어 와 대박이다 대박 아우 아우 배고프다 너무 맛있다 오 뭐야 와 진짜 행복하다 진짜 와 다시 태어나고 진짜 회장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아니 먹방 같은 거 하면 잘하겠네 아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아 아 배고파 어우 근데 맛있어 이야 이게 이게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게 미식가거든 아 어떻게 맛있게 먹어 어우 아 세 그릇을 먹어? 냉면을? 세 그릇? 와 딱 딱 끊기면 안 되는데 라고 지금 말을 했거든요 이야 오 하나 넣었죠 하나 더 똑같아 네 어? 뭐야? 냉면 네 그릇? 와 저건 좀 많이 먹은 게 진짜 많이 먹는다 와 와 아우 와 대박이다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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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냉면 지금 불고기 2인분에 녹두전 한 판에 편향냉면 네 그릇에 먹었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음날 편향냉면 먹겠는데 다 같이 아 근데 이거 진짜 시켜 먹겠다 아 누구랑 같이 먹었으면 더 맛있는 건데 이거 거짓말하지 마세요 상관없잖아 아 진짜 먹어서 너무 맛있었어 상관없잖아 아 진짜 세상 다 가진 기분이다 와 씨 혼밥도 잘 드시네 아 행복해 이런 게 행복 아니야 진짜 이런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편향이면 언제 먹어도 최고지 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